31과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대화 1 고향은 1년 내내 더워요. 12월에도 최저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바루시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 기온은 높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아요. 어서 오세요. 신도림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번 여행을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시끄럽지 않고요.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해요.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5번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32과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대화 1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리안 씨, 오늘은 복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정말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대화 2 푸안 씨, 삼겹살을 좋아해요? 네,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음식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탁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식탁 위에 불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하하하 3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삶습니다. 3. 생선을 복습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33과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대화 1 지훈 씨, 설날에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봐서 정말 좋았어요. 리안 씨는 설날에 뭐 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우와,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대화 2 수피카 씨,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흐엉 씨는요?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래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수피카 씨도 같이 가요. 3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2번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34과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대화 1 소희 씨도 이번 주말에 순영 씨의 아기 돌잔치에 가요? 네, 저도 갈 거예요. 돌잔치에 가면 뭐 해요? 가족과 친구들이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밥도 먹어요. 그런데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아기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 저는 인형을 샀으니까 모니카 씨는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고마워요. 대화 2 대화 2 신랑하고 수진 씨가 참 잘 어울리지요? 네,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한복을 안 입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페백을 드리는데 그때 한복을 입어요. 페백이 뭐예요? 결혼할 때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하는 인사예요. 아, 그렇군요. 한국의 전통 혼례도 보고 싶어요. 3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지훈 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2번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3번 건우 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35과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대화 1 나라고... 지금 드라마가 시작돼요. 후엉 씨, 빨리 오세요. 오, 김수연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고향 친구들도 아주 좋아해요. 후엉 씨 고향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그럼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빅뱅을 제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대화 2 두한 씨, 스마트폰 새로 샀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저도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때요? 화면도 크고 편리한 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봐도 돼요? 네, 요즘 한국 휴대폰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써요. 휴대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잖아요. 3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2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3번 투한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투한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투한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36과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대화 1 리한 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저는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 투한 씨는 괜찮아요? 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작업할 때 안전하니까요. 투한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대화 2 리한 씨, 리한 씨, 잠깐 나 좀 봐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리한 씨,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겠어요.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 일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2번 1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4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3 3에서 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잠깐만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4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3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4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6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대화 2 아저씨, 휴게실이 좀 추운데 전기난로를 켜도 돼요? 그럼요. 켜도 되죠.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나갈 때는 꼭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세요. 네, 그럴게요.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라고 얘기할게요. 3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38과 일할 맛이 나요. 대화 1 리안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편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글쎄요.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줘서 일하기는 편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 맞아요.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 돼요. 대화 2 투안 씨, 조금 전에 바루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바루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했지요?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 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죠. 38과 EPS 토픽 듣기 윗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4번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하 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39과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대화 1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대화 2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주세요.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대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 번 뭉칩시다. 3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이 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40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대화 1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대화 2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2.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3.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 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하고 있습니다. 3. 요구 하고 있습니다. 4. 표현 하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41과 드라이버로 해보세요. 대화 1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민수씨 망치 못 봤어요? 공구함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공구함에 없어서요.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못 이네요. 나사못 이라면 드라이버로 해보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요. 어, 고마워요. 다 쓰면 공구함에 잘 넣으세요. 대화 2 공장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 없어요? 네,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아, 그런데 투안 씨, 괜찮으면 리안 씨한테 용접봉 좀 가져다 주세요.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얼른 가볼게요. 40일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안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팬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5번 42과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대화 1 바루시 바루시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민수 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 되네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대화 2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요.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받은 상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판지는 충분해요? 어제 작업 끝난 후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 네.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아요. 4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2번 상자를 접고 있지요?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2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3과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대화 1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게요. 그 후엔 바로 조립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대화 2 모니카 씨,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대리님.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같이 가봅시다. 음... 대자가 서른박스, 중자가 마음박스. 어? 그런데 소자가 왜 서른박스밖에 안 돼요? 네? 서른박스 아닌가요? 여기 주문서에 서른두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물건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4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대화 1 리안 씨,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작업장도 아주 엉망이고요. 어제 늦게까지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늦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 돌려서 환기부터 해야겠어요. 리안 씨는 작업도구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작업도구는 쓰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얼른 치울게요. 대화 2 매일 치워도 이렇게 분뇨가 쌓이니까 치우기 너무 힘들지요?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루라도 안 치우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 어제 보니까 분뇨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도 많던데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시청에 가셨어요. 처리 방법이 좀 까다로워져서 교육 받고 오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4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 하고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45과 호미를 챙겼는데요. 대화 1 리리씨, 괭이 챙겼어요? 괭이요? 오늘 고구마 캐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호미를 챙겼는데요. 오늘 이랄밭은 너무 딱딱해서 호미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괭이로 고구마를 캘 때는 호미로 할 때보다 고구마에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창고에 가서 얼른 가지고 올게요. 대화 2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밭에 비료를 뿌릴 거니까 준비 좀 해줘요. 비료요?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벌써 비료를 뿌려요? 모종을 심기 전에 뿌려야 돼요. 비료를 먼저 뿌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심어야 모종이 잘 자라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들어가서 내일 쓸 비료 잘 챙겨 놓을게요. 4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 입니다. 2 손수레 입니다. 3 콤바인 입니다. 4 트랙터 입니다. 5 2번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수가 없네요.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4 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걸음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걸음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 주고요. 46과 더 신경 쓰도록 하자. 대화 1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농협 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에휴... 대화 2 금을 좀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 가림 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금을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당장 마문 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4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4번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만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47과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1 오늘 출구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한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고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주세요. 재고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대화 2 아,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47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출고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3번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원목 재단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걱정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48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화 1 어, 투안 씨, 괜찮아요?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계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대화 2 아,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8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갈아요 2. 깎아요 3. 절단해요 4. 찍어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밀링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번 손가락이 배였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 이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대화 1 아디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대화 2 어, 투안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씨. 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2번 보안경을 썼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번 어? 안전장갑을 안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5번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럴게요.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대화 1 어서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가?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대화 2 바로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50과 EPS 토픽 듣기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3번 내일 뭐 할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다섯 오십 오십 일과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대화 1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조업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잘됐네요.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취업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 2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 각각 25문제씩 나와요.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농업이요. 2. 어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2번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4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능력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대답을 고르십시오. 52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대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무 시간이요.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2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5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언제입니까? 1. 근무시간입니다. 2. 휴식시간입니다. 3. 계약기간입니다. 4. 임금지급일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4번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계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래? 보통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53과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대화 1 안녕하세요. 여권하고 입국 신고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왔어요. 어디에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3년 계약이시네요. 비자랑 서류 확인되셨고요. 여기에 손가락 대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세요. 대화 2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들어오신 후 90일 이내에 일하시는 곳 근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권과 사진 2장 그리고 일하고 계신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데는 3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신 경우에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2번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 54과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대화 1 형, 상해보험 들었어요? 응? 당연하지. 너도 들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 그래요? 전 산재보험이 있어서 상해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해보험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5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5번 지난번에 치료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55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화 1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대화 2 칸 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그래도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럴게요. 고마워요. 5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이 금액이 제가 받는 월급이죠?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2번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 네, 연장근무랑 야간근무가 많았거든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56과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세웠어? 대화 1 2반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세웠어?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쓰는 편이야.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 5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2번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 네,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데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4번 휴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대화 1 아들,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응,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대화 2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정말? 이젠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겠다.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 번 이야기해 봐. 5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2번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고향에서 얼마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2주 안에 돌아올 거예요. 5번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긴 거예요? 아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았어요. 58과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대화 1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네. 지난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그래요? 재계약을 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가보려고 해요. 대화 2 흥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이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흥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58과 EPS 토픽 듣기 1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에서 3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2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